이번 전시회는 어둠교육구문과 보통교육구문의 각국 학교들에서 출품된 전시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에 출품돼서 높이 평가된 전시품들은 어둠교육구문과 보통교육구문의 각국 학교들에 더 일반화하여 결제질을 개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유기전시장 숫자실리자 간섭계는 학생용 일반 물리의 실험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학생들에게 빛의 간섭의 물리와 간섭물의 형성과정 그리고 등밀단 등밀 측정에서의 응용을 실물 직관화해서 보여주자는 게 있습니다. 이 장치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미척을 통한 유관 간축과 함께 화성결합장치를 통한 컴퓨터상에서의 동식 간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전자기 유도법칙을 검증하는 실험장치입니다. 변화는 자기 마당 속에 선류를 가져다 놓으면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유도전류의 방향과 유도전동력의 크기는 전동기와 대기, 신호등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서국중학교 수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들 스스로가 교수 내용을 인식하고 현실결보 능력을 높이는 교폐물을 창안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수 사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훌륭한 교폐물을 많이 창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